꿈과 열정을 조국에, 사랑과 평화를 세계로 여기, 재난과 질병, 그리고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당신의 행복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성과 소명의식을 갖춘 간호인 고결한 헌신과 강인한 정신력을 경비한 참분인 변화를 주도하고 인류애를 실천하는 미래인 그들이 있는 곳, 바로 국군 간호사관 합두입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6.25 전쟁 당시에 전상자를 간호할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51년 설치된 간호사관생도 양성 과정을 모태로 1967년 육군 간호학교를 설립 1980년 4년제 정교사관학교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진리의 탐구, 사랑의 실천, 조국의 등불이라는 교훈 아래 군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의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세계 최고의 군 간호교육기관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숭고한 희생과 봉사정신을 실천하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6.25 전쟁의 위기 속 턱없이 부족했던 간호인력 보충을 위해 하루 12시간 이상의 교육을 강행하며 배출된 간호장교들은 망설임 없이 전장으로 투입되어 40만 명이 넘는 전상자를 간호하였고 그들의 헌신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간호장교들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세계 곳곳에 파병되어 인류애를 실천하며 군 간호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국위 선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했고 각종 국가 행사에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국제 매너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여 왔습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2005년 9급 간호교육을 시작으로 재난 및 외상 분야 특성화 교육, 해외 긴급 구호 등 재난대응 교육을 제공하고 국제학술대회를 주관하는 등 글로벌 재난간호 분야를 선도하는 세계 속의 명문사관학교로 명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범주의적 봉사인 시대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창의적 전문의 세계와 시대에 걸맞는 국제사회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최종의 사관학교입니다 전장 속에서 환자를 지켰던 나이팅게일 생도들은 그 희생과 봉사정신을 계승하고 희망의 등불이 되고자 각오를 다지는 나이팅게일 선서식으로 임상 간호 실습의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기본적 간호이론과 술기에 대한 숫달은 물론 육상, 해상, 공중의 군 특수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평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상의 환자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난간호, 외산간호, 해양, 항공간호, 지극력 강화훈련 등 우리군의 최적화된 간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양교과, 군사훈련, 체력단련, 실천적 훈육 등의 체계적 교육과정으로 강한 체력과 정신력, 올바른 인성을 가진 참군인이 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능과 끼를 표출할 수 있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열정을 발산하고 생도, 자치지휘 근무 및 명예활동 국토순례, 해외탐방, 국내외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인성을 한양하고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국군 간호사관학도는 몽골, 태국 등 외국의 인재들에게도 교육기비를 제공하며 세계 속의 군간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4년간의 정규과정을 마친 생도들은 졸업 후 소위로 인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육해 공군, 각군 병원 및 의무 부대에서 모든 국군 장병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며 해외 파병 부대, 교육기관, 정책 부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여 군 의료발전의 주역으로서 군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 간호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아름다운 손길 정의 간호장교 양성의 요란 여기는 대한민국 국군 간호사관학교입니다